신체 각 부위와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단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스는 동안 마음속 생각하고 계시고요. 빨리빨리빨리 벌써 다했어? 너무 빠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좀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자 이런것들 배웠네요 시작해볼까요?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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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둘이 셋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걷어 까 워크 월크가 아니고 워크인데요 워크 워크 W A L K W A L K 그죠? 계속해서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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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 s e e k my face f a c e k sky sky s k a y k sk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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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히엘 그렇지 히엘 응? 말하다 나한테 몇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니가 시간 맞춰서 해 스피크 스피크 에스 에이 케이 이거는 시크 아니니까? 시크 에이 스피크 스피크 그 다음 킥 킥 오픈 O-P-E-N 그렇지 더돌 D-O-O-R 비디병 이제 나와나요? 네 드로 D-H-O-W Z-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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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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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고요 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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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 W-A-T M-O-S-E OK Nose M-O-S-E OK M-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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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H 그렇지 됐습니까? OK 그래서 know what, throw, speak, sky, snore, breathe 오우 틀린거 많이 줄였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문장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F에 6 오케이 그래서 I can breathe 오케이 그래서 세가지 문장 중에서 어 세 번째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 뒤에 무슨 시? 어 하다씨 그러니까 브리디의 뜻은 뭐다? 숨시다 그렇죠 뭐 할 수 있다란 표현이죠? 계속해서 I can walk I can walk walk의 뜻은? 걷다 그렇죠 하다씨 너는 걸을 수 있니? Can you walk? 나는 걸을 수 없어 다리 다쳤어 I can't walk I can walk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I can snore snore 스펠링 틀렸었습니다 S-N-O-R-E snore I can snore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sing I can sing I can sing 오케이 이제 다른 겁니다 아 같은 거래요? 이거 시험지 이거 이거는 신체 부위만 하는 건데 이건 뭐? 이게 동영상으로 막 뭐? 가지고 와봐 책 어 I can see my face 책을 가지고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그쵸 그래서 I can see I can see I can see the sky I can see the sky 어? 선생님 잘못 뽑았다 일단 펜을 부터 하고 있어 아 이거 왜 자꾸 E가 F로 보인다 문이 빠꾸난다 I can see the sky Sky 아까 전에 스펠링 틀렸었습니다 Sky Y가 I 소리 됐고요 I can see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Here 아까 잘 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hear the alarm The alarm The alarm 아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알람은 쓸 수 있나요 이제?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할 수 있는지 진짜 확인하고요 네 네가 써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다시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I can speak for you To you입니다 I can speak to you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To you를 씁니다 I can speak 내가 말할 수 있다 너에게 To you 그러니까 I can speak to you I can kick a ball I can kick a ball I can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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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ll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I can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여기에 윗이 With your ears 가 너의 귀를 사용하여니까 윗이 뭐뭐를 사용하여 입니다 사용하다는 아니에요 네 그건 하다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윗은 네 그건 하다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윗은 오케이 계속 반복됩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I can see my face. I can see the beautiful sky.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I can speak to you. I can breathe. 입으로는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코로 숨 쉬어야지. 오케이.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오니까 금방 끝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멋졌어요. 다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지은 지은